킬 바꿔야겠다. 이번엔 킬 두 명이나 있어서 저 킬은 또 그건데? 얼굴에 금장인데? 내가 먼저 들어가서 어그로 끌어올게요. 는 구라 진짜 빵 이거 비 늦게 잘거야 단 1킬은 아까보다 빵빵할거야 이거? 빼라 임마 자식아 임마 자식아 너는 죽은거지 아깝다 잡았다 잡았네 도땡 도땡 점령 점령 도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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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도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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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 도OST 우리가 나 억을 끄는 중 안 끌림? 지금 안 끌면 돼 죽어라 인마 잡아라 잡아라 아 빨리 이는 그냥 죽어야지 그냥 죽어야지 죽어야지 저 또 저지러 간다 난 막으러 간다 나 1대를 질 것 같은데 오 잘한다 안 와? 오는데 짜고 있는데 지민 지는 거니 뭐 한 명 별로 가고 있어 질 것 같으면 잠깐 빠져 한 명 개랑 개 잡았다 하고 중앙으로 나 피 없는데? 아 그러면은 피 채우고 급하진 난데? 얼음 방어도 있고 무적도 있어 내를 때리라고 내를 죽어라 아 저거 있을 때 방어 높아지나 보네 피 안 깎인다 점령 점령 어우 마녀 졸렸다 이게 점지 앞에 티로 나온 거 아 못살렸다 제발 아씨 캐슬 당했어 으아 으아 누가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빨리 먹으러 가라 빨리 힐이 좋은 건가? 야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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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디디디디디 일단 일단 되나? 네 뭐..뭐..뭐 먹어봐 안 돼 죽여라 그 전투는 우리가 훨씬 잘해서 이 자디디디 이 새끼 잘 안 깎이잖아 이 참제비를 먼저 잡아야 돼 새끼가 훔쳤어요 잘 가시고 잘 가시고 팔잡이 먼저 잡고 그렇지 그 다음에 힐러를 잡아야겠네 힐러뜨려 아 막 좀 까이서 왔다 야 점투는 좀 나쁘지 않네 어? 점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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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넣으니까 다 도망갔네 이렇게 쫄앱한테 쫄아서야 되겠음? 오케이 좋아 안돼 안돼 살려줘 안돼 너도 죽어 다 쿨이었어 아 그래도 내 혼자 세명 잡고 있었잖아 밑에서 딜러 빼주고 있었잖아 저거 저거 우리꺼 우리꺼 우리꺼는 나중에 해도 되겠다 야 나오자마자 우리꺼에 가야겠다 왜 한명 넣어놔 몰라 중앙싸움은 내 생각에 질거 같애 나랑 문빵 있는데 몇명있어요 거기에 몇명있어요 거기에 세명 두명인가? 아 이때 다왔는데 두명이네 이새끼 딜어라 나도 딜한데 아 이새끼 딜어라 아 까비 이새끼가 아 만화 딜리는데 이새끼 딜어라 이새끼 딜어라 이새끼 딜어라 이새끼 딜어라 어깨 좋아 엠 오링나기 집선상하요 다가요 야 아이씨 프레임 왜이렇게 떨어졌냐 괜찮네 움직여야 되 어떻게 손 받을 줄 모르겠는데 이 새끼 힐러네 힐러 아이씨 배면서 싸우자 친구들아 응 그래야네 어떡하지 힐러를 내리지 이 내려왔어 힐러 저거 아무것도 못하고 내한테 쳐갖고 자일만 하다가 디디 팀 다 죽었어 저거 먹으러 갑시다 저거 저거 쫓아 못 때려 이거다 오 씨 뭐야 왜 이렇게 아파 이거 탱커잖아 블랙 쟤를 잡아야 돼 아 아 힐러 힐러 오와 존나 아프게 죽었다 아쉬웠어 빼기고 꿍 했다 방금 꿍 오 좋아좋아 다 잡아 버리는구만 오케이 오 오 오 오 오 오 하나 먹으면 끝나네? 저기서 전멸을 시켰구만? 저 같이 올라갈까? 야 저기 그냥 우리 편하게 가자 다 생각이 똑같아 지금 두개 줘도 안 지잖아 이거 자 힐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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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라고 힐러 자유를 밖에 안해 그냥 죽어야 돼 끝났어 힐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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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힐러 마지막으로 힐러 ивал 그 힐러 감사합니다.